독서는 책을 읽는 거에요? 용시는 책 많이 읽어요? 가끔 읽어요 가끔? 매일 읽지 않아요? 네 근데 보통 언제 책을 읽어요? 보통 주말에 책을 읽을 거에요 어떤 책을 읽어요? 자기 계발서 자기 계발서를 자주 읽어요 자기 계발서를 자주 읽어요 제가 책을 읽는 게 거의 안 해 제가 거의 안 해 많이 사는데 거의 아닌 거에요 책 사는 게 좋아 근데 책 읽는 거 안 좋아요 이상해서 책에다 많이 샀어 진짜요 제가 책이 엄청 많이 읽는데 제가 별로 안 읽어요 혹시 그러면 온용씨 생각에는 독서는 왜 필요해요? 알아요? 책끈 지식끈 공급해서 네 독서를 하면 뭐 왜 필요해요? 지식은 지식은 뭐 지식은 뭐 또 또 또 자기 계발할 수 있어 자기 계발할 수 있어 자기 계발할 수 있어 응 맞지? 네 다 책이 있어요 다 책이 다 책 안에 있어 그런 내용 우리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책이 다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맞나? 그래 그러면 이렇게 뭐 한 마디로 하면 뭐 왜 필요해요? 독서는 독서는 어 어 뭐야 지식 지식 지식이나 아 지식이나 경험 경험을 사 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싫어해요 맞가요? 네 어 이렇게 근데 우리가 독서를 뭐 책을 읽으면 지금 한 번 구제적으로 뭐 분석해 보세요 음 책을 읽으면 읽으면 어 지식은 무슨 어떤 지식을 배울 수 있어? 아니면 뭐 우리가 원하는 아니면 관심 가시는 숫냐 분야의 지식 맞아요? 아 분야 지식을 배울 수 있고 아 배울 수 있고 또 경험 경험은 사는게 아 어떻게 구제적으로 하면 어떻게 살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의 경험 을 알 수 음 오늘 눈 쪽에 소리 나온게 너무 작아요 소리 작아 잘 안들어요 잘 못들어요 네 크게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아니 제 글 제 글 읽으면 거기 책에 우리 책에 나온 경험이 있어요? 음 제게 다른 사람의 경험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지 그 그 작가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아 뭐 작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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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책을 독서를 독서를 통해서 통해서 어 경험 경험을 뭐 뭐야 작가의 작가의 경험 을 아 뭐 배울 수 있어 그치 왜냐면 왜 왜 독서를 작가에게 경험을 배울 수 있어 왜냐면 왜냐면 많은 작가들은 많은 작가들은 많은 작가들은 많은 작가들은 본인 본인 경험으로 책을 쓰는 거지 네 어 본인의 경험으로 어 그럼으로 책을 쓰기 쓰기 때문이에요 어 어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잖아 음 그리고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뭐 책을 많이 읽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많이 있잖아 근데 왜 독설량이 늘지 않나요? 왜 그럴까? 사람들 보통 스마트폰에 팩트 좋아해 아 전자책 아 전자 전자책 전자책을 읽는게 그거는 독서에요 그것도 보통 독서등에 우리가 동의자가 오고 전자책을 읽는 거 그거 다 포함돼요 그 따로 따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냥 독설량이 왜 늘지 않아요? 근데 뭐 뭐 제가 제가 전자책이라도 제가 잘 알린 거예요 근데 왜 독서량이 늘지 않아? 음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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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독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첫번째 첫번째 뭐 이유가 여러가지 있어 맞지 첫번째 은융씨 말에 다르면 뭐 일에 일에 너무 너무 바빠서 그래 맞지 너무 아파서 어 은융 입장에서 은융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혹시 뭐 회사 일 때문에 시간 없잖아 그치 네 시간 없어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일에 아 일에 너무 바빠서 그래 아 음 회사 일에 너무 바빠요 아니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음 두번째 두번째 뭐예요 다른 야외활동이 많이 있어요 아 야외 책보다는 책 읽 읽 읽 읽는 것 보다는 야외활동이 더 좋아요 맞지 야외활동을 아 더 좋아해서 어 세번째 세번째 있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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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뭐예요 눈이 말하는 뭐라고 책 있는 걸 싫어해요 뭐라고 책 있는 걸 싫어해요 책 있는 걸 싫어해요 아 책 있는 걸 싫어 그러면은 뭐 독서 독서 습관 습관이 없어 그치 음 독서 습관이 없어 없어요 어 제가 제가 뭐 독서 습관이 없어 제가 뭐 책을 오래 읽으면은 머리 똘러 똘러서 머리 아파 근데 책은 아니고 지금 뭐 한국 근데 베트남어 책 제가 별로 잘 알린 거예요 근데 한국어 책 제가 많이 읽어봤어 네 왜 왜 왜 일 때문에 일 때문에 수업 수업이 준비하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돼 아 읽으면 안 되지 우리가 뭐 교재 작성할 때는 교재 쓸 때는 그거는 책을 많이 뭐 열고 해야 돼 열고 해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은 고파서 어 정리해 뭐 교재를 정리해요 그러니까 꼭 읽어야 돼 음 근데 뭐 용씨 지금 모르겠지만 난데 베트남어를 읽으면은 잘 이해 안 해요 잘 이해 못 해요 인사 이상해요 진짜요 근데 한국어 책을 읽으면은 제가 진짜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물맥 물맥 그러면 베트남어 물맥 좀 이상해요 물맥 알아요? 네 음 물맥 어 베트남어 물맥 진짜 이상해요 제가 느끼지 못해 어 이 책을 읽으면 읽을 때 어 이 책은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뭐 도저히 알려주고 싶은 거 뭔지 제가 그거 진짜 이해 못 해 근데 한국어를 제가 뭐 짧은 문장이라도 읽으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어 판단 바로 판단할 수 있어 아 이 책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거 바로 판단할 수 있잖아 이상하지 제가 몰라 왜 그런가 몰라 나도 근데 한국어 책을 읽으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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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장르 네 음 어떤 책 이거요 어 뭐 자기 개발자도 있고 뭐 만화책도 있고 어 그런건 뭐 제가 뭐 한국 책에서 많이 읽어봤어 종류가 다양하게 읽고 있었어 음 음 뭐 그리고 뭐 뭐 정치책도 있고 경제책도 있어 어 왜냐면 그 예전에 뭐 예전에 뭐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제가 박사 박사 과정에 공부했잖아 그때는 한국 한국 책 한국 한국 책 많이 읽는 거 인거 봤는데 어 제가 뭐 논문 너무 쓸데 원래 제가 한국 아 베트남어 베트남어 책을 읽어 읽는데 읽는데 그거 더 좋은데 아 근데 지금 뭐 베트남어 책 제가 거의 안 아닌거에요 주로 영어책하고 어 한국어책 그거 많이 뭐 사용해서 연구했거든 네 이상 어 왜냐면 제 생각에는 왜냐면 베트남어 책을 제가 믿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아닌거 그리고 지금 이거 뭐 독서량이 늘지 않아 그러면은 지금 독서량을 늙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돼요 아 독서습관을 가지고 써야해요 아 아 맞아요 독서 어 독서 뭐야 아 습관을 기르라 길러야 돼요 맞지 독서량을 늘 늙기 위 해서 위 해서 네 독서습관이 길러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독서습관은 기를 수 있어 음 좋아하는 니아의 책을 사고 어 어 하루에 삼십분 좀 어 우선 좋아하는 책을 사고 어 좋아하는 책을 사고 하루에 하루에 몇 시간? 어 시간 정도 읽으면 더 좋아 응? 삼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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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내는 삼십분 30분 정도 어 읽으면 어 삼십분 읽으면 충분해? 충분하겠지? 충분하겠지? 괜찮아? 처음 내는 게 좀 이상해진다. 길게 읽으면 머리 아파. 진짜 내가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책 읽기 싫어.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읽는 건 좋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그 책 내용을 듣고 그렇게 하면 좋아요. 첫마다 나우엔 대단한 질문이에요. 음성책 들으면 돼. 우리가 안 읽어도 되고 그냥 듣기만 하면 되지. 그리고 독서불리기도 그거 만들어야 돼. 독서불리기 계속 바꿔야 돼. 그치? 맨날 방에서만 독서하면 너무 지루해. 가끔 학교에서 읽어보고 방에서 아니면 공부원에서도 책을 읽으면 더 좋아. 흥미 좋아. 네. 또?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야. 왜? 또 있나요? 아니 그냥 아침마다 버스로 출근했는데 그 박스 안에 한 사람이 매일 책을 읽어. 뭐라고? 크게 말해보세요. 오늘 진짜 소리 너무 작게 나와. 아니요. 아니면 우리가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친구로 하고 그 친구한테 책을 먼저 읽고 나한테 다시 얘기해달라고 해? 그런 방법이야? 아니. 그러면 네. 한 번 읽어. 왜 그러지? 많이 얘기했는데 다시 물어보고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런가? 됐고. 그러면 오늘 주제인 독서에 대해서 얘기 다 했고 이거는 뭐는지 다시 정리해보세요. 이 주제 진짜 좋아. 다시 정리해가지고 동영상도 찍어주세요. 지난 수업 숙제 안 했지?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요즘에 숙제 거의 안 했어. 왜 그런가? 너무 바빠요? 아니면 너무 게으릅니다. 아, 농댕 불이다. 농댕불이야. 농댕불이야. 농댕불인데 농댕불이지 마 농댕불이지 마 는 거랑 비용? 네. 혹시 요즘이 혹시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좀 그렇게 회사 일은 달라진 거 없어? 다른 회사에 가고 싶은데 뭐라고? 다른 회사에 가고 싶은데 그냥 찾지 못해요 왜?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많이 있어 요즘에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채용 광고 많이 나왔어 해보세요 아니면 호지민 쪽에 가대요 농라이 있지 말고 호지민 쪽에 가 채용 조건이 좀 높아요 높지 않아 뭐예요? 뭐야? 뭐야? 분용시 자격이 좋잖아 아 뭐야? 4대... 맞아요? 4대 한국어 자격이잖아 그리고 지금 토픽 5급 있죠? 네 응 5급 있잖아 그러면 그 조건이 가지고 뭐 회사에 뭐 지원을 수 있게 할 수 있잖아 아닌가? 아니면 경험 신... 뭐 경력... 경력 필요해? 그건 상관없어 진짜 많이 있어 아니면 빡닝과 제가 뭐 취직 도와줄게 빡닝이 와 진짜 빡닝이 통역 뭐 인자리 많아 빡닝이 한번 와 주지? 도와줄게 빡닝이 월급 얼마? 2천만덩 요청도 받을 수 있어? 2천만덩 괜찮지? 갈만해? 빡닝이 이 월급이 받을 수 있으면 갈만해? 너무 멀어요 근데 빡닝에서 1, 2년만 하면 경력이 있으면 동라에 아니면 호지민 쪽에 가서 다시 취직해 네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아니면 효성 회사에서는 중력사 부지않나? 뭐 하지 않나요?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 거의 안 해? 아니면 뭐 뭔데 가기 싫으면 어쩔 수 없이 뭐 기회에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기회에 기다려야 돼요 알겠지? 자, 지금 이거 뭐 됐고 이거 다시 뭐 정리하고 좋은 내용도 추가해 주고 그리고 지금 배한 동력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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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 참고 자, 참고 원인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지구가 불러요. 두 번째는 적극자에 무주의해요. 첫 번째 지구가 불러요. 두 번째 지구가 불러요. 그러면 이기구가 불러요. 잘 다 자서 다 자서 다 자서 다 자서 다 자서 다 자서 랑을 보내세요 cũng được nói thế cũng hiểu nhưng nếu mà muốn dùng đúng từ trên ngành của nó thì cái chỗ mà không phát hiện ra lỗi thì chúng ta có từ phát hiện ra lỗi kiểm tra ra lỗi thì nó có từ gì 검준 하다 검준 tức là kiểm tra và phát hiện ra kiểm tra phát hiện ra nếu mà văn viết nó mới là chọn nhất còn cái gì còn cái từ công nhân mình có thể là nếu mà là công nhân của cái chỗ kiểm tra đấy mình sẽ có nói là 검사 guân được tức là nhân viên kiểm tra người kiểm tra đấy xong rồi cái từ lọt lỗi chúng ta từ yu chul yu chul ha ta có những từ như thế giống như câu của em thì là nói là tôi hiểu tôi vẫn hiểu tại vì mình đang nói cho cái văn đầy thường chứ không phải mang tính là chuyên môn đúng không còn nếu nói chuyên môn thì mình phải dùng những cái từ chuyên môn này nói chung là mình đi làm nhiều dần thì mình sẽ có những từ chuyên môn không thì không có từ chuyên môn thì mình nói theo những cái từ giao tiếp hành này người ta vẫn hiểu bình thường rồi nào về quan này về quan thì mình sẽ có đúng không phải biết đúng không phải là đúng không phải là những cái từ tính môn 먼저, 외관 공정에서 검사원들이 불량을 검출 못해서 고객사에 유출되었어요. 다시요. 외관 공정에서 검사원이 불량을 검출 못해서 고객사에 유출되었어요. 외관 공정에서 검사를 예정에서 검사원으로 검사장에 유출되었어요. 그 후에 유출되었어요. 시즌은의 유출되었습니다. 자소원으로 검사원, 센터에 유출되었습니다. 그 후에 유출되었다고 검사원으로 검사로 검사를 예정에서 검사의 검사를 enc adjacent. 그 후에 유출되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대출 4.5. 4. 4. 4. 5. 이것이 역시 검색이 이 이거 다짐 이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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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 이렇게 그랬는데 이를 inject 이것 ỏng ỏng thanh đỡ chân insert ỏng chân đỡ thanh insert insert là cái để nhận biết để nhận để gọi là gì nhỉ để hàng lên để có nhận được cái hàng đấy từ insert nó mang nghĩa về insert ng-champer champer thì nó làm việc đổi thì mình cứ nói là champer thì cái chân cái chân của cái giá, chân của cái dít đấy thì em gọi là cái gì? chúng ta có cái từ pin này cái pin này tính tiếng gì nhỉ những cái gì những cái mà nói chung là những cái này nó không phải là quả pin nhé không phải là quả pin này đâu tại vì nó hình dung nó giống như là cái chân như này này thì đối với tất cả những cái mà nó kiểu dạ nó cứ kiểu dạng là một cái cục sắt một cục sắt nguyên, nó đúc nguyên phối này này và nó tầm như này, nhiều khi nó chỉ dài bằng lửa cái này thì thường nó hay dính ở dưới cái chỗ chân này này thường nó hay gọi là chân thì cái chân đấy thầy hiểu rằng là nó giống như cái quả pin cho nên là bọn nó mới gọi là pin thì bình thường cái pin đấy nó hay gọi là cái chân hết nhưng mà bình thường nhé ngày xưa thầy dùng, thầy vẫn dùng thả đi được nhé vẫn dùng, nếu ví dụ Văn nói thì nó giống là thả đi vẫn dùng được giống như cái chân bàn này cái bàn nó có 4 chân đúng không? thì cái chân đấy nó giống như cái chân kiểu như thế nhưng mà chân bàn nó rất là dài cái chân sản phẩm, chân gá sản phẩm bị lỏng chân đỡ thanh tức là ở trên cái dích đấy nó lại có một cái thanh insert cái thanh insert này nó là có cái chân và cái chân của cái thanh insert đấy nó bị lỏng đúng không? và rồi nó dẫn đến là lỗi tam phơ cái từ tam phơ này tam phơ này là chi nhé đó thế bây giờ nghe như vậy xong hiểu chưa? và thử nói lại đây là gì? đây là nhân viên nhân viên kỹ thuật mà như thầy mà giải thích kỹ như thế là không có đâu nó chỉ nói là cái chân của cái insert đấy nó bị nó chỉ nhiều khi nó còn chả thèm nói là chân của cái insert trên cái dích đâu nó chỉ nói cái chân insert đấy chân của cái thanh insert nó đang bị lỏng đúng kìa nên nó mới lỗi ra LG này thì mình phải tự hiểu là cái chân của cái thanh insert đấy nó ở chỗ nào đúng không? và bị lỏng ra làm sao phải tự hiểu đấy chứ không có cái kiểu kỹ thuật mà giải thích kỹ như thế đâu là chúng ta có một cái dích và trong cái dích đấy nó có một cái thanh insert và ở trên thanh insert nó có một cái chân và cái chân đấy bây giờ nó bị lỏng bị lỏng thì nó dẫn đến cái lỗi tam phơ này thôi đấy làm gì có ai mà cái gì giải thích như thế chỉ nói mỗi cái chân chân của thanh insert bị lỏng thế thì xong đấy mình cũng nói mỗi thanh insert nào chúng ta cái thanh insert thì mình sẽ nói là insert 3 thì insert 3 nó tiểu dạng tiếng Anh cái từ insert 3 bỏ A 3 này này đó insert 3 insert 3 thì nó gọi là insert 2 bar insert 2 bar insert 2 bar nó là một cái thanh insert đúng không? thì ở đấy nó có cái chân chân đấy là cái pin cái chân này nó bị lỏng nó có cái gì đó? nào nó có cái gì đó? nó có cái gì đó? 가공과정에 지크인소스 지크인소스에 있는 그 상의 인소스 인소스 지크에 있는 인소스 사 에 힘이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3번이 발생했어요 네 질문이요 가공 과정에 가공할 때 지크에 있는 혹은 여러 가지, Ví dụ như là Khi Văn nói, Ví dụ, Thầy muốn nói cho ông sếp biết Đầu tiên Thầy sẽ bảo là 그 핀이 불러서 참소 불러 반영했어 Thầy dùng nó 있잖아 Tức là mình xác nhận với ông đấy để ông ấy biết là nó có một cái chân ở trên cái thanh insert Đúng không? Để xác nhận là ông ấy có biết cái chân đấy không? Tại vì có nhiều ông ấy làm gì có biết cái chân đấy đâu Thì mình phải xác nhận trước đúng không? 지크에 인서 3 핀이 있잖아 Thầm là ừ, 그래 그 핀이 불러서 참고 불러 반영했어 Đấy, mình sẽ nói như thế luôn Thế là ông ấy sẽ hiểu Nói như thế Đây là mình đang nói theo kiểu Ví dụ mình bình tĩnh Mình bình tĩnh Thì mình mà nói được theo kiểu Phần viết thì nó sẽ hay hơn Nhưng mà bình tĩnh Trong giai đoạn thì không bình tĩnh được đâu Mình cũng chỉ nói như thế thôi ừ, ừ, ừ Nếu mà mình đang ở tại cái 현장 thì thôi Tức là đang ở tại hiện trường đấy rồi Thì mình, mình cầm đấy luôn Mình chỉ luôn Mình chỉ luôn mà 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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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ừ ừ, ừ Đó Tức là xong đúng không Nhưng mà đây là không có Nhiều lúc nói chuyện này Không có hiện vật cái thứ thì lại khó Nào, nhắc em nói lại câu trên không nào ừ ừ Ở đây thầy thấy mọi người dùng cả cái từ hơi cặp tà Hơi cặp tà Hơi cặp tà Hơi cặp tà Bị lỏng Hơi cặp tà Bị lỏng Hơi cặp tà Tức trai từ lẻ lỏng nó lỏng như nào Thấy mọi người dùng từ đấy Hơi cặp tà Hơi cặp tà Hơi cặp tà Hơi cặp tà Bị lỏng lẻo lung nay Không chặt Nhẹ tên nhẹ nhọn Nó dùng từ đấy Lỏng Tiếp này Chúng ta sẽ có gì đây BQC BQC kiểm tra với tần suất thấp Nên không phát hiện ra lỗi OQC kiểm tra ngoại quan không tốt Phán định kém Nên lọt lỗi À Bây giờ nó có hai vấn đề Tức là vì Khi mà healthcare 그러면 첫 번째 BQC 눈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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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ngashi Cái BQC BQC üf BQC Ma improves Win 노 노 노 나 노 노 Nó 노 정 Ngo S BQC 그 다음에 이는 이 그리고 우리는 이 ruin 그러 27 요 давай 이 BQC BQC là Product Quality Control tức là phải kiểm soát chất lượng trong lúc sản xuất thì lúc vừa sản xuất BQC nó phải kiểm soát liên tục đầu dưỡng cuối liên tục để xem có phát trình lỗi trong giữa trường hay như nào không để nó kiểm soát điều chỉnh đúng không thế nhưng bọn này nó kiểm soát ít không nhiều cho nên là không phát hiện ra lỗi đó xong rồi thứ 2 nữa là OQC OQC đây nó là bọn nào OQC là bọn kiểm tra khi xuất hàng đầu ra gọi là Chura Comsa là cái bọn Chura Chura Comsa để kiểm tra xuất hàng khi xuất kho khi xuất kho đi chúng nó cũng phải kiểm tra thì nhưng mà khi kiểm tra OQC thì người kiểm tra đây lại có khả năng phán đoán kém khả năng phán đoán kém cho nên là cũng bị lọt lỗi luôn không phát hiện ra lỗi đúng không đó thì bây giờ em nói như nào lỗi này nó cái nguyên nhân mà cái nguyên nhân mà bị lọt lỗi sang cái nhà đúng không thì em nói luôn là có 2 nguyên nhân chính đi đúng không đó có 2 nguyên nhân chính thì đấy một là do BQC hai là do OQC đấy là xong Mười thích thích thì mười thích thích thì t KI bwhichNH là là do BQC có 1 tí nhỏ có 2 tí nhỏ có 4 tí nhỏ là d Q3 Q3 OVC että KF 또는 OVC 아니ение. OVC Kealog관, 하이터 ei 보이나 피해시 관련이 있는 거, 고통 안심은 OVC 아니죠? OVC는 OVC는 OVC가 최근 도안 이렇게 어려운 거. ¿OVC는 OVC? OVC는 KFB? Dot에 고itic 모두 교육 دم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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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ached 교육 has run 안 좋아요 tidak 네 처음ими 저희가 Wade 아 니까요 5 라고 9 이렇게 많이 안 해서 안 했어요 QC 라인에서 샘플링 많이 안 했어요 저희는 샘플링이 많이 안 했어요 샘플링이 많이 안 했어요 QC 라인에서 샘플링이 많이 안 했어요 외관검사원의 검출력이 안 좋아요 고객사의 불량이 유출된 요리는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BBC는 라인에서 샘플링 많이 안 했어요 두 번째는 OVC에서 외관검사원의 검출력이 안 좋아요 다시 고객사의 불량 상품이 유출된 이유는 원인을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 BBC 라인에서 샘플링 많이 안 했어요 두 번째는 OVC에서 외관검사원의 검출력이 안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고민이 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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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가지 마시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주식 빨리 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주식하고 싶은 지역은 어디예요? 지역? 주식하고 싶은 지역? 그런데 호치민 씨이면 좋겠어요. 호치민? 네. 알겠어요. 있으면 소개해 줄게.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